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되면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 좋지 않은 의사도 있겠지만 의과대학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는 사이에 교과서를 통해서 또 실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연민이나 긍휼 이런 것을 그냥 몸에 배우, 체덕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게 이제 전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직업인으로서는 보면은 대개 항상 그런 명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런 훈련들이 가족 관계에서도 보면은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갖게 되는 애완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는지 그런 거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불법 이탈에 손을 들면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고 저도 참 의아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걸 두고 불법 이탈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 근로자 수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표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왜? 전문의의 앞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간 거지 않습니까? 이제 불법 법을 위반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한치도 여러분들 생각이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박형욱 의사 라이센스를 갖고 변호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보시면 경험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일해본 그런 경험이 계시니까 이분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꼭 집어서 착하게 이렇게 조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느끼는 거거든요. 저분은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직업 세계를 저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극률함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냥 맹령을 내리면 오다를 내리게 되면 그냥 따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구나. 피의자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뭡니까? 취조를 하게 되면 그냥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몸에 완전히 유전자처럼 박힌 사람이구나. 이 내용을 뭔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공인은 비정규직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 52시간 근무할 때 무려 최대 88시간을 근무하게 만든 비정규직이 전공입니다. 그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정규직 전공이가 사직한다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고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화하고 다른 곳에도 취직도 못하게 사직을 금지하고 월급도 못 주게 하고 그게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폭력적인 짓을 하겠습니까? 간단하지만 한국의 기성세대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착취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아는 이런 제도를 수십 년간 전은 방치를 한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공박사는 뭐해서? 여러분 저는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 의료계가 이렇게 뭡니까? 개판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이번에 의료사태를 보면서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전공이가 뭔지 전문의가 뭔지 인턴이 뭔지도 뭡니까? 헷가닥할 정도로 레지던트가 뭔지도 헷가닥할 정도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이건 완전히 미친 짓들을 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이름들 소위 야만성과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제도는 정작 뭡니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체제를 불못하고 북쪽도 잔인하지만 미쪽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거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성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전공기가 사직한다고 의료현정이 파탄 나는 게 그게 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계획을 하려면 먼저 그런 시스템부터 고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인턴이 죄다 사직한다고 삼성전자가 파탄이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턴 사직을 불법 이탈이라고 하면서 낙인 찍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개의 회사인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1960년대에 출생한 기성세대는 진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1960년생에 정신구조와 삶의 자실을 그냥 세상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제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속지 않은 의미로 이런 방송할 때가 많은 겁니다.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공의들 가운데 가정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 그 사회의 엄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자기 배가 부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저임금에 일주일에 이런 10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가 이런 체제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부 다 이 제도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잔인한 사람들인 겁니다. 잔혹한 사람들인 겁니다. 조선 역사가 원래 잔인했습니다. 자국민의 여러분들 자국민을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여러분들 나라는 역사상 그거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이나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좀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할 수 없지만 좀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형욱 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주 그친 거죠. 나오는 말이. 윤 대통령의 말씀은 인권에 대한 기본관념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것에 정하면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그것에 굴복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신랄하게 지적했습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뭘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착지하는 구조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차마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불법 사직이라는 말을 못 써줬습니다. 사직의 불법이라는 말을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법을 한 사람이니까. 그 대통령의 이름의 의중을 정확하게 관역하는 겁니다. 사직이 불법이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이 불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사직이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근무 유지 행정 명령, 매너 취소 행방 명령 전부가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알랑한 법공부를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를 통과한 대한민국의 관로집단과 대통령이 한 작태인 겁니다. 진짜 우리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20세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언어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 사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당 88시간 중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놓고 사직을 불법이라고 낙인 찍는 게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참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윤 대통령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따질 것은 따져야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방치를 해가지고 수십 년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끔 뭐죠?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은 겁니다. 얼마나 이런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봐도 어떻게 사람들이 북쪽만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쪽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과학적 근거, 꼼꼼한 계산 어쩌고 떠들었지만 이미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명을 증가시키는 근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정부리병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소위 3보고서 외에 논의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없으니까. 오죽하면 세 가지 보고서의 저자들이 자신들 보고서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은 다 여러분들 묻어놓고 그냥 깽 의사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 서울법대, 서울대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서울대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 할 때 법 딸딸 외워서 여러분들 다 통과했을 겁니다. 하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우스운 이야기들 보면 전부가 다 서울대가 다 간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상윤 수석은 이 악마는 아마 서울대에 나왔을 거예요. 하긴 해봐야겠지만. 무슨 차관을 했으니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 2026년 정원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떠들었다. 국민의 헬세로 월급받는 사람들의 의무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만들고 제시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켰는데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쇠가 빠지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왜 냅니까? 가끔 생각해보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 원통하기도 하거든요. 세금을 왜 냅니까? 정책을 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바쁜 사람들이 윤 대통령 여러분 코앞에다가 과학적 근거가 이겁니다. 장상윤 여러분 수수관께 과학적 근거가 이겁니다.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까? 너거는 뭐하는 놈들이고 너거는 세금 퍼먹는 기생충들이가 그렇게 내 입에서 여러분들 객한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잘 마련해가지고 의사도 설득하고 공병으로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금도 여러분들 내기 위해서 새가빠지 여러분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과학적 근거를 다 여러분들 마련해가지고 의사들이 다 여러분들 장상윤이한테 가져오면 내가 한번 보고 검토해 주겠다. 완전히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인 겁니까? 조선조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생각은 그냥 쌍놈이고 너희들은 종놈이니까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은 멀쩡했지만 하나도 바뀐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뭡니까? 그냥 나라가 여전히 관존민비인 겁니다. 여전히 관존민비고 아래건들 세금 내면 세금 새가빠 이런 벌어서 내고 그냥 나라가 맹력 내리면 입처 닫고 뭡니까? 그냥 따라서 뭡니까? 죽는 신용해야 되고 그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K방산, K풋, K팝 나라가 마치 선진국 대전이라는 폼을 잡지면 내 눈에는 뭡니까? 상뚜 쓰고 갓 쓰고 여러분 그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장상윤 수석은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이사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습니까? 보수를 받는 관료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왜 하나? 공무원이 뭐 그냥 놀고 먹는 거냐? LI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상훈 정부 의료계에 대한 제시함인 2026년도 의대정은 조정용이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겁니다. 조선조하고 여러분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도 본인들 이익이 안 되면 다 깔아뭉개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게 뭐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국민들의 애가 타 여러분들 호소하고 아우성 치더라도 전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본인들 이익이 안 되면은 본인들 이익이 뭡니까? 그냥 정이니까. 뭐 지금 이거 보면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4년간 여러분들 보면은 전부 다 깔아뭉개했으니까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나라에 뭐 졸로 가든 뭡니까 골로 가든 본인이 퇴임하고 이러면 그만이죠. 속보 대통령실 2025학년도 정원 백지하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현실의 인식 의문 수험생 고려 안에 방형욱 부회장이 수험생은 중요하고 재학생은 우섭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결자 해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사태의 책임을 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에 전가합니까? 대통령 주변에 정신이 온천지 않은 사람만 있나 봅니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권력이 영원하게 보이지만 그 권력이 그렇게 영원하게 보이고 믿고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치면 될 건지 그렇게 이런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